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눈썹이요? 눈썹이요? 그러면은 난 그 방법을 꿀팁을 줄 수 있어 개보다 더 개같이 굴면 애들이 철이 빨리 들어 약간 개보다 더 지랄맞게 굴잖아? 주인이? 그러면은 개들이 철이 빨리 들어 약간 주인을 보면서 아 난 저렇게 개같이 굴지 말아야겠다 이러면서 약간 사람처럼 굴어 개들이 진짜야 나 네네 네네 네 네 네 랑든 아! 얼마 후원해 주신 거에요? 방금 못 봤는데? 뭐야? 잠시만요. 뭐야? 방금 무슨 일 있었던 거에요? 대시보드. 방금 무슨 일 있었던 거야? 알림. 잠깐만. 잠깐만. 레니. 으아아아아아악. 아! 또 또해! 으아아아아아악. 아! 손 박혀. 아! 손 박혀. 아! 손 박혀. 아! 손 박혀.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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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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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! 아아! 나 방금 앞 찾아갈 뻔했어!! 나 방.. 나 방금 앞 찾아갈 뻔했어!! 진짜.. 그리고 오늘 스타일러가 온대 으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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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안줄게 참참참 아 왜 또 아우 싫어 아우 싫어 니네들 긁어주는 노예하기 싫다고 아우 진짜 허스키랑 시바겠네 아우 싫어 아우 무슨 내가 니네들 긁어주려고 태어난 사람이니 어? 진짜 너무 악무 아니니?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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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어줄게 어우 진짜 성격 진짜 자 됐지? 네 성격 더러워요 됐지 어우 야 어우 어우 저기야 님들 저한테 이러지지 말았..